자, 문의 주방에 위치해 주시고요. 네, 조금 더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? 네, 고맙습니다. 됐습니다. 고맙습니다. 역시 왼쪽부터 바로 와주시겠습니까? 네, 우리 수담 씨는 뭐 시크릿 넘버의 비담이죠? 비주얼 담당입니다. 평소 러블리한 매력을 선보여 줬는데요. 이번에는 또 컨셉에 맞춰서 사랑스러운 모습을 잠깐 내려맞는 날도 있어요. 아, 이렇게 해서 러블리할 수가 없죠. 하지만 잠깐 뒤로 하고 다크하고 시크한 매력을 가지고 왔습니다.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. 자,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한국부용 전공으로 미모 뿐 아니라 아름다운 춘성까지 가진 우리 수담 씨입니다. 사랑스러워요. 네. 자,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. 총은 겨누고 있지만 무섭진 않아요.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이죠. 자, 뮤비와 무대에서 이 아름답고 수련 춤선을 또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아, 우리 수담 씨 고맙습니다. 아, 사랑스러워요. 네. 감사합니다.